일단 붕대 좀 주세요 붕대 네? 붕대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 좀 주세요 총 오늘 제가 현황을 선언한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제가 KTX를 타러 가야 돼서 그냥 좀 최대한 오래 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벌써 6시 한시간 안에 끝나면 참 좋은데 아 불안하게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저요? 한 9시 몇 분 건데? 9시 반 건가? 9시인가? 9시인가? 하여튼 그래요 9시인가 9시 반인가? 어디야? 아 여행은 아니고요 제 아버님이 수술하셔가지고 서울 가야돼 아 여기 문이 있구만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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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을 가져가야 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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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고 난리 났네 공격 쫌 이앟 아 하 헐 헐 와... 뛰면 안되는구나 무조건 뛰면 무조건 들어 아니 이렇게 바로 오면 어떻게 하자는거야 아니 이렇게 바로 와? 아 뛰어야 되나?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야되나? 몇번을 죽는거냐? 미안하다 미안하다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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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아... 미치겠네 런하다가 또 숨어가지고 뭘 해야될거 같은데 그렇지 그치 야! 아니 내가 먼저 봤잖아아 미치겠네 ㅋㅋㅋㅋ 미치겠네 제가 너무 좋고 내가 다시 한 번을 지켜보는 것 같냐 내가 이제 한 번을 지켜보는 것 같냐 내가 긴장하는 것 같냐 제가 다시 한 번을 지켜보는 것 같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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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예! 헤이! 체다기 어딨니? 어디있어? 어 저기있다 이제 막 야 이제 막 기어댕겨 얘 아 참나 어쩐지 안보이든가 안보이든가 말도 안나와 안보인다 했어 기어댕기네 이놈씨끼가 미리 던져서 이쯤? 안오는데요? 아 저기있다 와아 미치겄네 벽돌 벽돌을 다오 됐다 답답하시쥬 죽겄습니다 어디갔니? 됐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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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서 왜 아아 거기 왜이 아니 아니 그게 왜있니 거기 아이 진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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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그렸어 수그렸어 수그렸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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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갔지? 어디갔니? 어? 어디갔니? 이상하네 아이 진짜 아 보이지도 않아 아 뭐야 오 요거 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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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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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 가세요x2 어잇 짝 짝 들케불었어요 어디갔어? 왜 안보이니? 또 여깄다 엄마야 아...여기서 한방만 치면 죽을거 같은데 쟤도 그쵸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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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이놈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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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니? 으아 겁나게 많아 으이 으이 허허허 으어어엏 으어어엑 으어어엑 불타셨어요? 오셨어요? 오셨어요? 어! 오! 총 좋은거 쓴다 너 아아! 아! 뒤에서 뒤야 뒤는! 뒤는 반칙이! 뒤는 반칙이! 어 나 진짜 이놈들이 진짜 오빠 한 몽둥이만 들고 다니면서 아니 총은 총 들고 다니면서 왜 몽둥이만 떨궈? 왜 이런거 떨궈야지 아아 왠만하면 뒤에서 죽여야겠어 아 샷 꺼내는 권총이죠 샷 꺼내는 권총 모르십니까? 어깨! 머리! 허흐흐흐흐흐흐흫 ㅋ..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냥 어? 늙지대가 나타나면은 조.앨이 나온다 조.앨! 헉 우와 그동안 죽인 사람들 옷이랑 막 이런건가봐 고기장부 고기장부 아아 애초에 사슴고기는 안중에도 없었던거지 얘네는 사슴고기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 아아 왜 못나가 여기 헉 그치 엘리가 먹은것도 결국엔 사슴고기가 아니었던거야 아아 엘리 헉 저기잖아 엘리 엘리 레 ved 까 와 으아 할 수 있어 엘리 하지만 그러지 않겠지? 넌 그런 애가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아 닥쳐 아 예분아 닥쳐 말 잘한다고 생각하니? 한 가짓말이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할지는 상상하냐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죽어라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죽어 어 알겠어 죽잖아 общем 다가 말해버리기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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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가 애피들 애플들 ㅋ 아... 봄! 다시 봄이야 이제 다시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 좀 마시고요 헤헤헤헤헤헤헤 엘리! 들으셨어? 아니요, 뭐? 보다, 병원에 이곳은 우리의 곳에 왔어요 자, 놀아야 해 날아가 느껴지니?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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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게 다 끝나면 기타 지는 법 좀 가르쳐주마 그래, 나 분명히 엄청 좋아할거야 어때?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어? 헤헤헴 쇽! 쇽! 마지막까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И completely Ay dude it... 쇽! 쇽! 쇼! 쇽! 쇼! 네... 근데 말을 하다 말어 여기 해봐 사람들 꽉 찬 커다란 비행기였는데요 다들 비행기가 추락한다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종석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종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비행기 조종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충돌하기 직전 꾸면서 깼어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? 별세다 꿈이란 게 원래 그렇지 도무지 또 다른 도시에 버려진 격리구역이 또 있어 네 제가 하다가 늦어지면 뭐야 가야되면 끌게요 이제 저 병원이 마지막인거야 여기로 지나가면 될 것 같지? 근데 저기가 무너져 있네 먹을 거 먹을 거 없냐? 다 먹었냐? 여기 뭐 있다 여기다 이 사단에 쓸 수 있겠다 올려줄게 왜 안와 너 뭐해 안오고 괜찮으세요? 응,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었구나 아, 미안 아, 미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다 엘리 엘리 뭐 라스트 오브 어스요 게임 제목은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게임 제목은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엔딩을 코앞에 두고 또 또 일요일을 기약해야 되나 2탄은 아직 안 나왔대요 빨라야 내년이라던데 뭐야 쟤 쟤 왜 저래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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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너 아, 잠깐만 야 뭘 또 밑으로 내려놓냐 지금 떡밥만 떡밥만 막 계속 뿌려지고 아직 나오려면 좀 걸린대 뭔데 뭔데 뭐 어? 뭐, 뭐 보라고 엘리야 그럼 아니죠? 왜? 뭐? 뭘 본거지 지금? 나만 못본거야? 서둘러요 서둘러요 어? 아 헉 기린이다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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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? 괜찮아요.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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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멋지다. 아, 어디야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까 토끼는 너무 충격이었어. 아, 뭐야. 못가, 왜. 야, 나 갇혔다, 야. 같이 가. 우와. 우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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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거야? 좋을 때도 있고, 나쁠 때도 있는 거죠. 그래도. 경신은 끝내지네요. 하아. 하아. 음. 야. 조혜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? 아.. 배경.. 죽인데네.. 배경 지리는데요 이거? 우린 굳이 이럴 필요 없어 알고 있지?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? 토미네 집으로 돌아가자 그냥 이 짓거리를 관두는 거야 같이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지금껏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끝낼 순 없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 다 끝나면 아저씨가 좋아하는 곳에 같이 가자고요 알았죠? 그래 일이 마무리되면 같이 가자구나 아 이 대사.. 싫은데 이런 데서 나오면 꼭.. 설마.. 해피엔딩 가자 해피엔딩 가자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아.. 왜요? 세상에 날이 난 직후였어 난 떠돌다가 이런 분류소까지 왔었지 어디를 봐도 흩어진 가족이 넘쳐났고 한순간에 세상이 통째로 뒤집어진 것 같았어 세상이 통째로 사라를 잃어버리고 난 후여? 그랬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는 게 상상도 안 가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여 정말 안 됐어요 괜찮다 엘리 일단 챙기자 뭔가 불안하다 어? 아이템 주는 거 보니까 어? 아이템 주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엘리야 여기 여기 마리아가 저한테 보여준 건데 훔쳤어요 뭐 그래도 괜찮은 거겠죠? 뭐 그래도 괜찮은 거겠죠? 뭘까? 어? 딸 우리 딸 우리 딸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후후 흥 흥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지 과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야 고맙다 흥 후후 흥 헥 흥 흥 툴우 툰 투 나오니까 해피엔딩 아닐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흥 흥 흥 흥 뭐 있냐 이번엔 다를거에요 느낌이 그래요 무슨 뜻이요 거기 있을거에요 파이어플라이어 감이 와요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뭐지 이떨 어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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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 뭐 별거없는데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어휴,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ㅎ허헣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왜 이렇게 많이 왔어 away 아야, 왜 probablyuuuu 아의 빨래 아아 꺼져 꺼져 어서 아여기 올라가 잘까?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유인하고 도주가 안돼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어디가 쓰이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으い 진짜 어딨어 얘 됐어 예쓰 예쓰 처리하고 가는게 마음 편하지? 아우 진짜 아우 근데 저 앞에도 있단 말이지 문제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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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작에 썼어야지 바보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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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냐, 애매가 아껴, 하사라 아껴 하나를 오 좋아 아까도 너네 다 죽이고 갔어도 됐겠구나 난 둘이 붙어있어가지고 한명 죽이면 막 달려들줄 알았지 저쪽이 다 몰려있네 뽕이 형 저쪽이 다 몰려있나 저쪽이 다 몰려있네 아름다운 안 돼x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안 돼 야 뭐야 왜 왜 아 너무 내가 안 피하고 막했다 답답하시죠잉 얘네는 처리하고 가야겠지? 어휴 쟤를 먼저 쳐야겠다 아니 너무 많이 움직여 얘들이 아 진짜 안 죽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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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니쉣 헐니쉣 오호우 지려버렸구요 자 이제 여기만 쟤만 어떻게 위임 못하나? 에이 슬슬 준비를 해야되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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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니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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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뭐야 얘 언제 왔어? 아... 미쳐버리겠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야야야야야야 죽었다 또 죽었다 죽었다 안 되겠다 뭐 보이지도 않는다 뭐 보이지도 않아 잠깐만 일단 일단 후퇴 후퇴 후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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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냐 이들 어 뭐 어디서 던진거야 또 이놈의 씨끼 후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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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얘네 다 안죽었어 후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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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죽였다. 오 여러분 해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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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. 드디어. 하아... 알겠습니다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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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올라올라와 자 이제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